내가 악착같이 이 시간에 버스를 타야만 아는 이유가 있다. 그녀다. 내 삶의 유일한 소망. 너 평생 연애 안 할게 제가. 너 솔로 몇 년째야. 해야 됩니까?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.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. 뭐지? 자가 자가. 야. 뭐야? 나 웃는 사람. 뭐지? 왜 이러지? 공황장애 뭐 그런 건가? 병원을 가봐야 되나? 나한테 왜 이래요? 아니 저는 일단. 미쳤나 봐. 향수. 향수 뿐인 건가? 너 나랑 잘래요? 향수 없이도 좋아해 줄까? 어이 뭐야. 인생이 한 번쯤이면 바법 같은 기회를 잡고 싶어. 공황장애. 우리는 기회를 얻고 싶어. 어허허허. 네가 어떤 매력에 빠졌는지 디테일을 좀 살펴보는 중이야. 돈이 많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